셉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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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민규지 그러면 다음 우리 민규 씨 나와주세요 잘생겼다 진짜 큰 잠자리 같아 오늘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음..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민규 씨에게 나오실 분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숨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네 영재 영재 어렵게 오신 분? 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오지? 모르겠는데 완전 대박이다 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돌아가주세요 야아 아쉽게도 더 이렇게 다가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 디에잇 씨 한번 요즘 약간 무용계 디에잇의 뒤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주세요 도가하 Mädels 하 오 오 이렇게 가면은 왔습니다 자 디에잇 씨 돌아 봐주세요 네 Q. 조시아 씨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원하시면 잡으셔도 되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손을 때리시면 됩니다. 너희 진짜 손으로! 다행이에요! 같이 합수로 하시면 돌아가!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커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는 분들이 있나요? 사실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3명이세요? 사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저를 계속 쳐다보는 한 분이 있었거든요. 호시야 나와줄래? 호시야 나와줄래? 근데 사실 호시 씨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도겸 씨와 짝꿍 하실 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갑자기 사극이 왜요? 사극이 왜 막힌 게 있어요? 아 네. 네 여기. 오 많아 많아. 와 와! 나온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 많아? 나 감동이야. 나 많은 거 한 명이요도 괜찮습니다. 예상한 그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불 sexually Russian 돌아봐 주세요. 번 저는 아까 손을 잡았을 때 그 눈빛을 기억해요. 저는 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 지금 너무 좋다. 호시 씨는요? 전 처음부터 너였어요. 지금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있어요. 준 씨의 눈이! 내가 아까 준희 때 왜 나온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너랑 같이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도겸 씨 일어나셔서 손 안 내미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따스히 안아주실 겁니다.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베 역시 우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규 씨. 그냥 둘이 하실래요? 아직 우지 형이 남았어요. 일단 민규 원우까지 커플 확정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까지 한 번 해봐요. 우지 씨.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보이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계속 나가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못 나갔어요. 아 부끄럼쟁이시구나. 정말 자기 커플을 버리고도 나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우지 형 실망할 수도 있겠다. 과연! 어떻게 보면 눈은 감고 예. 3초 있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3 2 1 1 이야 이 정성은 알아줘야 돼요. 어 이거 진짜 영광이에요. 아 네. 질수로 나오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자 구니 씨 충분히 고민하시고 네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끌리는 사 당신이 끌리는 사 가자. 오오오오 situação 원우 또 없어졌다 가자 원우 커플 오늘 거의 약간 원우 커플 확장이죠? 지금 뭐 원우 형도 원우 형이 앉을 때가 됐습니다 레디 이렇게 하면 녹을 수 있을 거에요 막빌 냄새 살짝inda 다시 가는 게 날 거 같은 냄새 나 냄새 나 원우 형의 커플이 너무 기대돼요. 나와주세요! 자 나오신 분은? 나오신 분들은? 반전이다.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승관이까지인가요? 저도죠. 저는 승관이 고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준이는 커플이 됐었다가 깨지고 에이시는 커플이 저는 계속 당해요. 아이고 완료되었습니다! 뭐지?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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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픽션 시츄에이션 케미 브라이어티! 와하우! 와우! 잠깐만요. 그거 웃지 말고 제대로 한 번만 해줘요. 브라이어티! 논픽션 케미 시츄에이션 케미 브라이어티!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hack penguin 짝꿍 minds 부승관 의 전생연부! 와하... 전생연부 전생의 인삼각 Sabbats , 인 fase 좋아요. 좋아요. 원룬씨의 저희가 치범 idea? 네. 시범! 시범! 아gt... 지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네요? Summ oh beste 성공했네? Surprise sai failing 위로 통과해도 되나요? 기본적인 림보 규칙은 지키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 림보를 눈으로 바라보고 지나친다. 가 돼야 돼요. 바라보고 지나친다. 위로 바라보고 지나친다. 저는 아까 전에 반대니까. 커플로 여기 다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준식이 이렇게 방금 꺾었으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먼저 첫 번째 짝꿍. 민규지! 너는 민규지! 민규지는 뭐예요? 민규지! 저는 민규지! 좋은데요? 사실 커플 선정할 때는 종목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팅하고 계시길래 봤는데 어, 이거 뭐예요? 어, 림보예요, 그러니까. 아, 잘못 골랐네. 왜 그래요? 민규 잘해요. 유연해요. 자기가, 자기가. 지금. 아, 제가 조용히 해. 그게 아니라. 가끔 제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서. 헷갈리지. 시작!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아, 이거 먼저 갈게요. 작전이에요, 작전이에요. 그 다음 팀에, 손 잡아줘. 오. 자, 가져. 가져. 가져 가져! 가져 가져! 공규지! 성공! 다음. 정환! 조슈안! J.H.J.H.J.. 시작하네요. 발부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부터 넣고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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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메모 왜요? 근데? J.H.J.J. 성공! 다음 팀으로 혹시 저희가 해야 될까요? 다음 커플 이름 얘기해 주면서 나와주세요. 석순? 톡, 수석 톡, 에버리트 톡, 캐럿 톡, 베이비 톡톡 내게 노크를 해줘 톡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오! 노크를 해줘 팀 성공! 내게 노크를 해줘 톡 다음 팀! 네, 잘했습니다. 시작! 그냥 가자. 다행히 해. 자, 중국에서 무술 경력이 있습니다. 계란이랑 소세지 같네요. 시작! 옛날 도시락 120cm로 대폭 하강시켰습니다 지금은 모두 쉽게 쉽게 가기 때문에 시작! 민규지 뭐야 이거 좀 어렵다 받쳐줄 수 있나요? 받지? 야 손잡이 저거, 그게 대박이다 그럼 저희도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좋다 좋아 좋아 네, 다시 가셔야 됩니다. 오, 이렇게 다 된다. 이거는 다 될 것 같은데? 따라하기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따라하기 있나요? 정석으로 갈게. 네, 저희는 그냥 뭐. 정석으로 간다, 네. 오오오오. 실패! 다 맞았습니다. 도겸, 호시, 석순톡 탈락. 실패! 석순톡, 수석톡, 에버리트톡, 캐럿톡, 레비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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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톤톡. 자, 디에이 춘 시작할게요. 그냥 같이 할까? 그냥 같이 할까? 어? 와!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전원기로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갑니다. 오오오오오. 그냥 디노 수점이 있는 거야. 오오오오. 그냥 디노 수점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5cm 내리나요, 10cm 내리나요? 115cm로 가겠습니다. 10cm 내리네요. 10cm로예요? 다시. 좋아. 이번에도 서로 도와주는 컨셉일까? 쟀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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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성공했어! 잡어줬고 갈게 가자 간다 히말라야 등반하면 다 왔죠? 앞으로 하려고 한 거야 너무 좋은 수우수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달에 넣고 잠깐만 텔레토미 같네요 와... 절해도 되는 거예요? 절.. 절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마이 아이! 갑니다. 너무 흘려고 하는 거야, 더블유. 오오! 잤들 잡았죠. 애들이, 멤버분들이 샷으로 잘하네요. 넓은ے 가야 돼. 우와, 런지 최고야! 굉장히 유연합니다. 알았어. 야,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자, 여러분. 이제 계란만 넣으면 됩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갓!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백입니다. 스타트! 목숨 가지 마세요. 저희 허리 펜스 가십니다. 우르빈!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면 돼요! 어떻게든 잡아주면 돼요! 나 눕는다! 누워! 민규직 탈락! 잠깐만 잠깐만 시작! 오케이 시작!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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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리워? 사진 좀 찍어 사진 좀 아 왜 이렇게 이기고 싶냐? 야 그렇게 이기려고 바라고 그래 왜 죽겠고 뭐 야 조슈아 춤 연습할 때도 이런 표정 못 봤어 문준이 이거 되게 진지해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되게 진지해 우와 야 진지해 가자! 가자! 전갈 아니야 전갈 그냥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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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리껏 짜요! 엘사 이제 잡아줘요 지금 잡았어 지금 잡았어 성공! 성공! 잠깐만 이거 똑같은 걸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진짜 옆에서 보는 게 진기명기한데 저게 무릎에 다 되는 건가? 할 수 있어 해볼게 일단 어떻게든 조슈아 뒤에 표정 봐 활동 복귀 이후 손 떼야 돼 이제 손 떼야 돼 손 떼야 돼 잡아야 돼 실패 이거 된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야 나 어떡해 약간 다 아니야 야 어떡해 뭐하냐 너 뭐하냐 아 될 거 같아가지고 자 그만할게요 자 그만할게요 야 그만! 내가 이거 런지로 할 수 있어? 나 한 번 해볼게 한 번 해볼게 런지로 자 번외경기 런지로 역도를 해요 역도를 차라리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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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렇게 이제 끝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은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열정 넘쳤다 아 힘들어